MBC 가요베스트 이곳은 순천입니다. 첫사랑, 첫출근, 첫눈 듣기만 해도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의 탄생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. 순천만정원의 내일에 더 큰 새로움이 함께하기를 저희가 바라봅니다. 네 맞습니다. 순천에서 함께했던 MBC 가요베스트 이제 그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정말 부드러운 남자, 멋진 남자 조항조 씨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